한국의 유학생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캐나다를 유학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캐나다 유학이 어려울 듯 합니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 후에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받으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곧 시행됩니다. 정치 성향은 부모 자식도 없는 듯 합니다. 아들이 사망한 총선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북한산 무기를 쓰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5배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 여행 중에 선생님 앞에서 알몸으로 검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소식 함께합니다. 중국산 짝퉁의 주얼리는 몸에 쓰면 절대 안되는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그린 색깔의 이쑤시개를 튀겨먹는 먹방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확인을 하시고 당장 버려야 할 것들이 새해를 맞아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전세계의 정보, 특히 캐나다의 정보와 한국의 정보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꼭 공유와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인데요. 한국의 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캐나다의 유학, 앞으로 어려워질 듯한 내용 함께 합니다. 캐나다가 심각한 주택난과 의료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2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정부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의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35%가 적은 약 36만 명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예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가 이 같은 제한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에 주택난과 의료난이 악화하는 가운데에 캐나다로 들어오는 유학생의 수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80만 명으로서 집계가 됐고요. 10년 전인 2012년 그 당시만 해도 21만 4천명과 비교를 했을 때 약 28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작년에 3분기 캐나다에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거주자는 31만 명이 늘어나서 5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영주권자 거주자의 대부분은 유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의심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외국에서 밀려드는 유학생으로서 주거비가 치솟고 의료서비스도 크게 비싸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캐나다의 주택임대료는 약 22%가 올랐고요. 작년 12월에는 임대료가 전년 대비 7.7%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밀러 장관은 유학생이 증가는 주택의료 및 기타 서비스에 압박을 주고 있다며 유학생의 수가 줄어들면 주택임대료 등의 하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주택난에 대한 책임을 유학생에게 떠넘겨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학부생에게만 적용이 되며 기존 학생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대학원인 경우에는 이 규정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다. 우리 한국에서 캐나다를 유학 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미국 아니면 캐나다 호주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만큼 남은 그 TO에 대해서 까다롭고 적용되는 분야의 부분이 디테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꼭 공유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주변에 혹은 친인척 중에서 캐나다에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고려해서 체크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다음으로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명 영주권자는 한국 방문 후에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의 자격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4월 초부터 외국인과 제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한국 내 건강보험에서 무임 승차를 하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이제는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외국인과 제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제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임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는 복수국적, 이중국적자 혹은 영주권자를 말하는 거죠. 24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제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호법 개정안이 4월 3일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서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내에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의 주재원 내 가족 등이 국내의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쪽의 당국은 피부양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 D2, 일반연수, 초중고생 D4, 3, 비전문취업 E9, 영주 F5, 결혼이민 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의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내국인의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 등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의 보험료 부가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해 왔는데 시행 시간의 시기가 4월 3일부터 즉 두 달 후부터가 되는 거죠. 시행이 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고요.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공유가 되셔서 주변 분들과 이번 주말에 모임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누구를 찍었는지, 누구를 투표했는지,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잘 말을 안 하죠. 또 안 하는 게 맞다고 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부모 자식도 없는 모양입니다. 아들이 사망한 총선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아서 죽게 한 겁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둔 파키스탄에서 아버지가 정당 지지 문제로 다투던 아들에게 권총을 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3일 AFP 통신에 따르면 예날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 툰구아주 외곽의 한 주택에서 아들 31살이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정의운동 단계를 개항한 게 사건에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요. 민족주의 성향의 아와미 민족당 당원인 아버지는 당초 아들에게 PT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 정의운동 단계를 개항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아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놓고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권총을 아들에게 쏘고는 달아났다라면서 아들은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대종 중 사망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아버지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 아들은 카타르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TI를 창당한 칸 전 총리는 2018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총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후에 파키스탄 실세인 군부와 외교 정책 등에서 갈등을 빚다가 2022년 4월 의회의의 불신임 가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 부패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유죄 선고를 받은 탓에 관련법에 따라서 다음 달 8일 실시될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고요. 예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전선거 조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정당, 정치 성향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알귀를 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크게 다다른 그런 일도 있는데요. 이것이 파키스탄의 이 가정 문제만은 절대 아니죠. 전세계적으로 노선이 다르다, 이념이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한산 무기를 쓰고 있는 러시아,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크라이나의 5배를 전쟁에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제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22일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언제 누구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의 기사에서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가 매우 취약한 순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북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는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문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2,000발도 간신히 쏘고 있는데 북한의 도움을 받은 러시아는 하루에 만발에 달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이 특히 현재까지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미사일은 50개 미만이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건네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제공하는 미사일은 구식이 아닌 최신식으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유엔 안보리 직전 열린 약식회견에서 하한미 등 36개의 국가와 유럽연합 대사들도 러시아가 북한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북한의 무기가 가진 기술적인 능력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요즘에 굉장히 바쁘죠. 많은 나라한테 또다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부분이 극하게 갈려있는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여러 가지의 장비를 도움을 받아서 5배 이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아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 한번 짚어봤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제도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죠. 사실 그런데 이 수학여행 중에 선생님 앞에서 알몸으로 검사를 받은 이것이 논란이 된 일본의 소식입니다. 수학여행 중에 학생들이 목욕을 하면 물기를 깨끗하게 닦았는지 알몸 상태로 교사에게 검사를 받는 관행이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22일 서일본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같은 물방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상에는 이같은 물방울 검사가 불쾌했다는 경험담이 다수 올라왔고요. 후쿠오카 현의 교육위원회의 물방울 검사 관련한 민원이 익명으로 제기가 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인 한 제보자는 매체의 지난해 12월 중학교 2학년 딸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목욕 후에 몸에 물방울이 묻어있는지를 여성 교원에게서 검사를 받았다며 당시 여성 교원이 딸에게 알몸 상태에서 만세를 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남녀 각각의 목욕탕에 동성애 교원을 두 명씩 배치를 해서 물방울의 유무와 정해진 목욕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목욕지도를 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목욕지도는 했지만 만세를 시킨 사실은 없다라며 물방울뿐만이 아니라 수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등의 매너 전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재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매체는 교육현장에서도 물방울 때문에 여관의 바닥이 젖어서 학생이 넘어지는 사고를 막는 등 안전상 필요한 지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아동사건 전문가인 마시타 마리코 변호사는 시대의 차고적인 지도다. 교원은 학생에게 은밀한 부위가 노출되면 안된다고 지도를 해야 한다며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바닥을 닦는 등 다른 수단도 있다.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이유는 양호 검사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양호 검사 지금 생각해보면 양호 검사라고 해서 손톱, 발톱, 또 속옷을 갈아입었는지 아닌 갈아입었는지까지 검사를 했었던 시절 그것이 이런 문화의 영향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짝퉁은 알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서 샀다가 짝퉁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요즘에 중국산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전세계에서 소모하고 있는 소모품과 실용품들, 일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짝퉁의 주얼리를 몸에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귀걸이, 코걸이, 또 목걸이, 팔찌, 발찌 이런 게 있겠죠. 몸에 쓰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관세청이 일명 짝퉁이라고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다량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관세청이 23일 서울세관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국내 수입물품 중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무려 14만 2,930점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메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고요. 11월은 중국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로 특성 우편, 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물품이 급증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집중단속은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이 급증한 것을 대비해서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적발 품목은 수량 기준 의류가 40%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가 16%, 액세서리가 14%, 열쇠고리가 8%, 가방이 5%, 완구가 2%, 신발이 2%, 지갑이 2% 등이었습니다. 관세청의 중앙관세 분석소를 통해서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치보다도 최소 2배에서 최대는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로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에 83%에 해당하는 20개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는데 이 중에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에서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전체 성분의 60% 이상이 나왔고요. 구찌 귀걸이의 경우 기준치의 930배인 92.95%가 나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표면 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할 때 자체의 주성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샤넬 브로지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이 됐고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고 합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납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질환이 카드뮴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 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했네요. 여러분들 꼭 이 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이 정보가 담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식당에 가면 이쑤시개가 거의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이 나무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그린 색깔 이쑤시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이식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린 색깔의 이쑤시개를 튀겨먹는 먹방이 한국에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말로 만들어진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먹는 먹방, 일명 먹는 방송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는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 유행입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제의 가게에서는 초록색 녹말 이쑤시개를 튀겼더니 이거 먹는거 맞나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행자는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달라라는 구독자의 요청에 이쑤시개를 기름에 부어서 튀겨먹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진행자는 이쑤시개가 녹말이어서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라면서도 식품을 튀기는 냄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3일 기준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76만회를 달성했고 이밖에도 유튜브 검색창에 녹말 이쑤시개를 검색하면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서 제티나 불닭볶음면 소스를 뿌려먹는 후기를 전달하는 영상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는 이쑤시개를 튀겨먹고 있는 영상이 유행인데 식용 이쑤시개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용도 외에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서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나무 이쑤시개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녹말 이쑤시개는 위생용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이 아닌 위생용품관리법을 따르는 이쑤시개 제품에는 인체에 무해 하나 드시지 마십시오, 튀김요리에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등의 섭취주의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유행이 올라온 상황으로 확산이 되자 마음카페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고 해당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영상을 본 아이가 먹어보고 싶다는데 진짜 뭔가 했습니다. 안전이 담보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용도 아닌데 왜 저런 걸 하는지 아이들이 따라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라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호기심과 그 호기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환호를 지르는 그 시청자들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소리인데요. 저는 그냥 연상만 해도 찝찝합니다. 냉장고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장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베이킹소다도 상한다고 합니다. 개봉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베이킹소다가 갖는 물성이나 효능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세탁기나 싱크대 청소에 쓴다면 개봉 후에 6개월이 지난 베이킹소다라도 쓸 수 있지만 빵이나 쿠키 등 음식을 만든다면 새로운 베이킹소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베이킹파우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스트가 포함된 베이킹파우더는 개봉 후 3개월 안에 다 써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미료들이 있습니다. 달거나 짠 조미료는 냉장고에 있으면 영원히 사용기한이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통에 쓰인 사용 날짜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내내 먹지 않았었던 케찹, 겨자소스, 핫소스, 미련없이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잼이 있습니다. 대부분 당으로 이루어진 잼도 사용기간이 길지만 쓰는 동안 여러 박테리아에 노출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땅콩버터나 유산균을 퍼내는 수저로 교차 사용을 하다 보면 박테리아 성장을 가속화할 다른 물질에 노출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개봉하지 않는 잼이라면 최대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개봉한 것이라면 6개월 후에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육수가 있습니다.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한 육수들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육수를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얼음 트레이를 이용해서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치즈가 있습니다. 발효로 만들어지는 치즈라고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리코타, 브리치즈 같은 질감이 부드러운 치즈는 보통 유통기한이 2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샐러드와 채소가 있습니다. 샐러드 채소는 금세 시들어서 보관하기 쉽지 않은 식료품이죠. 식재료이고 채소 칸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채소 칸 구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알 수 없는 남은 음식들.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진 검은 봉지 속에 음식물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당장 버리시라고 합니다. 대량으로 준비하는 명절 음식이 그런 처지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남은 음식은 아무리 오래 되었다고 해도 일주일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드시다가 남은 것 바로 싸가지고 랩핏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거 절대 일주일 후에 먹으면 안 된다. 남은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얕은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서 최대 5일, 냉동고에서는 최대 6개월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이킹 소다, 조미료들, 잼, 그리고 각종 육수, 치즈, 샐러드, 채소, 그리고 기억에도 나지 않는 음식들 모두 냉장고에서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는 버리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런 음식들은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하셨죠?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위 분들하고 꼭 공유가 되셔서 중요한 우리 삶의 지혜, 우리 삶의 라이프에 있어서의 하나의 도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뉴욕키데리쌤 이런 내용이 나왔던데 한번 체크를 해봐라.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특히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문제 같은 경우 말입니다. 건강한 하루가 되시고요.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키데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